조국 전 장관이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은 검찰 독재의 강이고 윤석열의 강이라고 말했습니다. 자녀 입시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이 자꾸만 등판할수록 윤석열 정권과 검찰개혁이라는 목표가 흐려질 뿐이라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모양입니다.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조 전 장관에게 왜 본인의 과어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는지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. 징역형을 선고받은 재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조국의 강은 어찌하여 혼자 건너셨습니까? 조 전 장관이 처음 신당을 추진할 때 민주당에서조차 자중해 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 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. 사사로운 복수심만으로 하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도 안 되는 최악의 정치입니다. 누가 뭐래도 대선 후보 윤석열의 탄생에 가장 일조한 사람이 조 전 장관인 만큼 윤석열 정권 심판의 주역은 조 전 장관이 되실 수 없습니다. 퇴행만 거듭하는 정권의 심판은 녹색정의당이 할 테니 부디 자중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